자, 제후 동문장입니다. 시작해볼까요? 아이고, 침대 드린드하우스. 오케이, 그랬더니 반응이? 아이스, 베즈. We're going to be too cold. We're going to be too cold. 오케이. 음... 얼음이란 말이 보이는데, 여섯 가지 질문 중에? 무엇이네, 그치? 그러면 이 부분만 묻고 답하기 잠깐 해볼건데, 잠시만요. 오케이, 자, 그러면 이 부분만 가지고 묻고 답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, 그쵸? 만들어줘. 이렇게 되겠죠? 자, 그러면 이 표현을 하고 싶으면? What? What?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. 네. 자,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, 안 만 길어봤자. 이 시구요. 그것은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다. It is made of ice. 오케이. 이것도 똑같이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, 안 만 길어봤자. 오케이. 여기 읽어볼까요? It is. 여기 읽어볼까요? Is it? Is it? 그래서 그것은 뭐로 만들어져 있니? 라고 묻고 싶으면? What is it made of? What is it made of? What is it made of?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, 이가 It is를 만들면, 물음표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하면 아닌데 조금 더 생각해볼까 그래서 뭐라고 물었다고요?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묻는 방법이 뭐라고요?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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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고 너무 추워 어떠지?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니? 라고 묻겠네요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니?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니?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니? 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니?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니? 했더니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니?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산 그랬더니 따뜻한 침상에서 잘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인 베리 웜 슬리핑백스 오케이 이건 말이 아닌데 그러면 인 베리 웜 슬리핑백스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?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? 어디? 어디? 오케이 우리 어디서 잘 거니? 오케이 라고 묻고 싶으면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식 중에서 오케이 중에서 what are we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이거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어 계획무기라고 했어 그랬더니 we have a hot black box hot black box and then go ice skating we have a hot black box now down okay 여기 뭐가 생년 됐다 그랬는데요 we will we will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have의 뜻은 가지다 먹다 무슨 시 하다시 고의 뜻은 가다 무슨 시 하다시 그래서 양념식 뒤에 하다시 쓰면 뭐 뭐 할 거다라는 얘기 양념식 위를 쓰면 뭐 뭐 할 것이다 오케이 다운스티이어즈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아 hot breakfast 언제 언제 그랬더니 뜨거운 아침식사 다운스티이어즈을 먹을 거다 오케이 무엇을 먹을 거니 뜨거운 아침식사를 먹을 거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언제는 어떻게 언젭입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와우 사운즈 마이크 팝 와우 사운즈 마이크 팝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이고 인디 앱투 누운 윌고 아이스 피스 윌고 아이스 아이고 피시 인디 앱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언제 언제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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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뭐라고 물어봤더니 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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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훌륭합니다 수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.